울진군의 정체성 후포등기상공원 일대에 조각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후포등기상공원의 전체 구역을 예술빛, 자연빛, 사람빛으로 나누어 구역의 특색에 맞게 4가지의 설치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설치작품들은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조형물에서 쉼터와 포토존 기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한 가족사랑, 울진군 소통의 방법으로 도입한 친절 문화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친절 조형물, 수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을 표현한 환희의 울진 금강송을 상징하는 하나 되는 나무 작품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예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는 울진군의 독창성 있는 홍보가 되어 공공예술의 효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